1분 아직 안 먹었어요 할까요? 시작! 언니 언니 오늘 옷 이쁘다 산란다 네 빨리 수화야 수화축하고 싶지 않아?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 반말하는거에요 지금? 우리 큰언니한테 봄립이 버릇었다 봄립이 버릇었다 봄립이 버릇었다 봄립이 버릇다 봄립이 버릇 빨리 해봐 뭐요? 빨리 즐기라고 재밌는거 하셨는데 춤 한번 보여줘 춤이요? 춤 짱 짱 짱 춤이요? 짱 짱 짱 춤 왜 잘 춤 춤 이거 반말이야 이거 끝났나요? 마지막이 된거 같아요 끝났어요? 저는 미니콜할래요 미니콜할래요 미니콜할래요